종로구 사직 2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사직 2구역은 지난 2012년 사업 시행 인가가 낮지만 서울시가 해당 구역에 있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재개발을 직권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직 2구역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했고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조합의 승소 판결을 내놨습니다.